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최대 10배에 달하는 등 매우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관절염 치료제와 항염증제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1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망과 중증 발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연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각 주별 백신 접종률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예상은 했었지만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배종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감염되는 신규 감염되는 사람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감염되고 있는데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언밸런스 균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역의 방역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접종률이 높지만 시골로 갈수록 접종률이 낮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별로 신규 확진 비율이 차이가 심한 곳은 10배가 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백신 접종률을 보도했는데요. 그 백신 접종률이 평균보다 낮은 주 그러니까 미국 평균 전체 평균이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주의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간 주민 10만 명당 하루 평균 6건의 신규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접종률이 미국 평균치보다 높은 주는 주민 10만 명당 평균 2.2건의 신규 사례가 보고돼서 거의 3배 차이예요. 3배 차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백신 접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와 낮은 주가 이렇게 신규 감염 수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지금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18살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 백신 접종을 컴플리트한 비율이 57.9% 전체 인구로는 47%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50개 주가 골고루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좋은 주는 이것보다 더 높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는 이것보다 더 낮은 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CNN이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은 주와 가장 낮은 주 중에 하나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그 차이가 너무 뚜렷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접종률이 높은 곳이 동부의 버먼트 주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주로 손꼽히는 곳이죠. 머니센더 상원의원이 버먼트고요. 가장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가 버먼트인데 버먼트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66%의 전체 주민들 66%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주로 지금 나타났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버먼트 주는 인구 10만 명당 하루 한 명 미만이 지금 감염되는 것으로 하루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서 66%, 거의 70% 가까이 지금 접종을 한 버먼트 주는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앞선 일주일에 비해서 버먼트 주를 놓고 볼 때 그 앞선 일주일에 비해서 16%나, 일주일 사이에 16%나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소세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악한 소주, 남부의 작은 주인 악한 소주. 이 악한 소주는 접종률 하위 10입니다. 그래서 가장 접종률이 낮은 10개 주 중에 한 주인데 전체 주민의 35% 미만이 지금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3분의 1 정도만이 지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10만 명당 하루 평균 16건의 신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먼트가 하루 한 명이 안 되는데 악한 소는 하루 16건 그러니까 16배예요. 16배. 1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 발생률로 봐도 5배가 높은 수치고 버먼트와 비교하면 16배가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확실하게 낮네요. 백신 접종 안 하면 확신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아주 보편타당한 그런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NN이 10개 주들이 백신 접종률 높은 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10개 주라는 건 가장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죠. 낮은 주 10개 주들이 백신 접종률 높은 주들에 비해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25%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을 많이 맞은 지역과 적게 맞은 지역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10개 주 중에서 넬라웨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넬라웨어도 가장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곳 중에 한 곳에 그러니까 감염자가 25% 이상 증가한 곳 중에 한 곳이 넬라웨어로 들어갔는데요. 넬라웨어는 60.8%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넬라웨어 같이 60% 이상이 백신 접종한 곳도 현재 미국에서 감염자가 25% 이상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주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외에 있고 나머지 9개 주는 모두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그런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서 최용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는 감염될 확률이 점점 내려가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는 감염될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시간이 갈수록 뚜렷하게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주들 그중에서도 남부 썬벨트주들 그리고 중서부 지역 주들 이런 데는 굉장히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 중에 반 이상은 델타 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될 확률이 확실히 높다라는 경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 의학과 교수인 조너든 라이너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구는 예방접종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다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한 건데요. 조너든 라이너 박사가 최근 델타 변이 감염자들을 분석했는데 주로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감염 후에 합병증을 장기간 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삶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실 젊은 층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코로나가 많이 약화됐고 변이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사망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 수준인데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걸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걸려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요즘 보면 파이자 백신을 맞고 젊은 사람이 숨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으면 심장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안 하겠다. 운이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주사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심장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할지라도 안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리스크는 테이킹하겠다. 요즘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졌으니까 걸려도 죽지도 않고 그냥 잠깐 알타가 많은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그 정체도 모르는 백신은 맞기 싫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주 확고부동한 생각인 것 같고 지금까지 안 맞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역마다 너무나 지배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는 접종률이 높지만 버먼트 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주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가 CDC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 중에 51.7%가 델타 변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마부터 7월 초까지 2주간, 2주간 51.7%가 델타 변인데요. 이게 6월 19일 30.4%에서 불과 3주 사이에 21.3%포인트나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금 델타 변이가 미국의 지배 바이러스로 자리를 찾고 있어요. 특히 아이오와, 켄자스, 미조리, 네브라스카 이 중서부 지역 주들에서는 델타 변이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들은 감염자들의 80%, 10명이 감염되면 8명은 델타 변이 감염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에서 남부에서 점점 서부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유타라든가 애리조나를 거쳐서 캘리포니아까지 올 수도 있고 물론 캘리포니아도 델타 변이가 있는데 더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델타 변이 침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역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은 바이러스는 그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오히려 나는 백신이 더 위험한 것 같아. 나는 백신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고. 이거 참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미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백신 접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아놈, 개브레이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전염성이 높은 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이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얘기는 델타 변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가고 계속 옮기잖아요.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이거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델타 변이라고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차단이 되는데 지금 미국을 예로 들면 말씀드린 아이오와 켄자스, 미저리, 네브레스카 이런 주들 같은 경우들은 접종률이 낮으니까 델타 변이가 돌아다닐, 찾아들어갈 숙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WHO의 경고대로라면 지금 미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델타 변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델타 변이와 한 달 후에 얘기할 델타 변이는 성격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백신자문위원회 위원 폴 오피 박사는 전체 인구의 최소한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70%도 심겨운 상황이죠. 80%는 어디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과학자들은 80% 이상 맞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겨울에 바이러스가 또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조바진 대통령도 연일 맞아라, 맞아라, 맞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맞길 수 있는 사람을 억지로 맞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억지로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고요. 아무튼 참 답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액션을 안 막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또 기타 과학자들, 의료 관계자들의 일종의 불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해온 그걸 보면 저부터도 좀 약간 저 사람도 정말 믿을 만한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좀 틀리거든요. 터더구나 이 WHO 사무청자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우선 도대체 이 사람을 말을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요. 백신도 존슨앤존슨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이자나 모더나도 지금 심장의 질환을 일으킨다.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 일으킨다. 이런 게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아무튼 참.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죠. 백신이 있어도 사실 백신이 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완벽하지 못한 모습만 끄집어내서 이러니까 우리는 백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하다. 그런데 뭐 세계보공기구가 또 다른 가이드라인 하나 냈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코로나19 환자들의 관절염 치료제, 항염증제 사용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때 관절염 치료제와 항염증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약 이름을 댔어요.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악템나, 프랑스 사노피의 케부자라. 시중에 나와 있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것을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때 항염증제인 코르티코스텔로이드와 함께 사용해도 좋다고 권고했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전 세계 환자 1만 930명 치료 과정을 분석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게 WHO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제와 항염증제를 섞어서 치료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네, 수치가 나왔어요. 감염 후 28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항염증제와 관절염 치료제를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데 기존의 표준 치료, 기존의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25%.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지만 좀 줄었어요. 4%가 줄었고 환자 100명당 4%니까 100명으로 치면 4명이 더 생존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4명이 더 생존하니까 이건 좋은 거다. 그래서 관절염 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인공호흡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을 확률이 26%.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26%.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은 그래서 초기 단계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감염됐다고 한다면 환자라고 한다면 이 몇 퍼센트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갖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꼭 맞으시기 바라겠고요. 백신 접종하셨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